네 이거 뭐니 232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고요. 오늘은 권혜리 기자하고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손승욱 기자는 늦은 휴가를 갔습니다. 여름휴가 안 가셨었나요? 모르겠어요. 자기 휴가 자기가 쓰는 거니까 제가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데. 지난주까지도 얘기 안 하다가 덜렁 어색가요? 무저지만 내가 휴가다 이렇게 와가지고. 역시 부장급 마인드. 오늘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한 달 전부터 엄청난 관심을 모았잖아요. 뭘 깔 거냐에 대해서. 외계인 한 명 잡아오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랬는데 뭐 지금 저희 이건머니 방송 나간 다음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장외까지 포함해서 거의 10% 넘게 지금 제가 마지막에 확인을 못했는데요. 장외까지 포함해서 거의 10% 가까이 테슬라 주가가 급락을 했죠. 한마디로 별로 새로운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특히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체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봤던 중국 배터리 업체와 지금 테슬라가 계속해서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CATL이라는 회사와. 근데 거기와 함께 어마어마한 배터리를 내놓는다더라라는 얘기가 사실 며칠 전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직은 아니고 굉장히 싸면서 오래가는 그런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어떤 장기적인 청사진을 내놨어요. 그래서 당장은 어떤 시장의 판도를 당장에 바꾼다거나 이럴 수 있는 내용은 없었는데. 거의 배터리 값을 근데 절반으로. 네. 근데 그것도 지금 목표고요. 떨어뜨리겠다는. 떨어뜨리겠다는 목표고. 근데 그런 배터리를 만든다고 해도 2022년까지는 양산은 못할 거다. 그래서 2022년쯤에는 자기들이 더 차도 많이 팔고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가 굉장히 부족해질 수 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생산도 빨리빨리 이렇게 우리가 준비한 청사진대로 목표대로 나아가서 얼른 내가 오늘 약속하는 것들을 실현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배터리 값을 절반으로 떨어뜨릴 거고. 자동차를 2만 5천 달러 수준. 네. 배터리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면 차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차도 지금의 한 반값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전기차를. 두 가지. 소비자 관점에서는 두 가지가 놀라운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바나리 기자가 새로운 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애플 발표할 때마다 기사로 쓰는. 혁실은 없었다. 근데 아이폰은 잘 팔려요. 폭발합니다. 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무슨 데일아웃까지 이름 붙여가지고 이렇게 뭘 하면은 어마어마한 걸 내놔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도 했고 사람들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 본인이 그렇게 군부를 뗐어요. 아니 근데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떼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테슬라니까 뭔가 엄청난 걸 내놔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겠지라는 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별게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제조업 관점에서 보는 분들은 예를 들면 화학회사, 배터리 회사 이런 데서는 반값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머리를 글쩍글쩍하면서 가능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그래도 약간 뭔가 찜찜하면서 소름이 끼치는. 그러니까 뭐 표치를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혁신이 있었다 없었다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고 깜짝 놀랄 거를 기대했던 사람들한테는 그냥 심심하다라는. 아니 왜냐하면 굉장히 가격을 다운시키고 성능을 향상시킨 그런 배터리가 근미래에 이만큼 양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까지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방향이긴 한데 그게 목표치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되게 강하게 군부를 뗄 때 아 그러면 이 정도 얘기는 하나 보다라고 엄청 긴장했던 업계에서는 적의 목표치라는 거는 당연히 경쟁자로서는 굉장히 살떨린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2022년까지는 양산을 못한다고 못을 박았고 그러면 애초에 한 지난 일주일 전 3일 전 이때 생각했던 그런 것보다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방금 선배가 얘기한 대로 테스라라는 회사가 결국 그거를 진짜 2023년, 2024년쯤에는 방금 말한 것 같은 그런 사양의 어떤 전기차 배터리와 그렇게 가격이 반으로 다운된 자동차를 실현시킨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있는 시장의 플레이어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테스라 차를 반값에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 폭발적인 수요 저만 해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테니까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날 것이고 지각변동이 발생할 것이고 그런 포부를 밝힌 거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최근에 그 자동차 전문, 굉장히 공신력 있는 자동차 전문 평가에서 테슬라 차가 거의 하위, 최하위 수준의 그걸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액면 분할하고 나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의 수건이었던 S&P500 지수에 편입을 못했죠. 결국 S&P 지수위원회에서 이 회사가 그런 미국의 제조업과 미국의 대표 산업들을 대표하는 그런 업체들만 들어갈 수 있는 S&P500에 테슬라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평가하느냐의 문제였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노라고 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테슬라가 이제 여태까지 어떤 혁신적인 이런 거를 우리가 해내겠다라고 발표를 한 다음에 그리로 달려온 면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테슬라 X의 상당히 높은 급발진율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어떤 해명이라든가 그리고 실제 그 차를 타봤을 때 자동차로서의 완성도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평가라든가 그런 얘기를 많죠. 안 타봤죠? 저 테슬라에서 타봤어요. 타봤어요? 타봤는데 저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안 타봤어요. 못 타봤죠. 그냥 좋기만 하지. 그런데 이걸 계속 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잔고장이나 또 잔고장이 일어났을 때 그 회사의 어떤 태도나 이런 면에서 사실 완성차 업체가 된다는 것이 정말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가시밭길인데 테슬라가 그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업체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물음표가 있는 거죠. 이게 애플은 조금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애플은 혁신이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갈 수가 있다면 사실 이런 완성차 업체는 조금 더 리스키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테슬라가 올 초에 비해서 주가가 500%가 오르고 S&P 500에 들어가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호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대로 고사를 지내는 건 아니지만 이제 혁신적인 목표를 내세우고 그걸 결국 실현시키는 약간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그런 회사로서의 위상을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하고 있는 것보다 이미지가 굉장히 떠있는 회사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계속 저렇게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퀘스처 마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어쨌든 지금 우리 업체들이 LG화학이라든가 최근에 물적 분야 얘기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화가 나있지만 LG화학이라든가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쪽 분야에서 어쨌든 세계에서 승기를 잡고 있잖아요. 오늘 엄청 긴장하면서 보셨을 텐데 대충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나오긴 했는데 어제도 뭐 어제부터 이미 물량 줄이지 않는다라고 이미 테슬라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어제 LG화학의 그 주가는 다 반영이 되고 오늘 다시 창렬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하여튼 뭐 근데 이제 권혜리 기자가 오늘 보면서 또 재미있었던 부분이 있다면서요. 개인적으로는 이 어떤 기술적인 내용 말고 사실 저도 테슬라 취재한 적도 있고 그랬지만 이렇게 3시간 동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그 주주총회 상황을 쭉 지켜본 건 처음이거든요.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테슬라 취재하고 했을 때는 저는 테슬라 X의 급발진 문제에 대해서 취재해서 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뭐 일론 머스크 개인적으로 테슬라에 다녔던 일론 머스크 집으로 보고하러 갔던 사람 얘기도 막 듣고 이미지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도 테슬라 주식을 보고 아 나는 이렇게 너무 동키호테 같은 사람이 하는데 주식은 쳐다보지 않아 뭐 이런 약간 개인적인 그런 기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테슬라가 굉장히 오픈돼 있다는 제가 갖고 있던 선입교보다 훨씬 더 오픈돼 있는 회사라는 느낌을 받은 게 3시간 동안 라이브로 연례 주주총회 하는 거랑 그 후에 테슬라 배터리 대회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거의 앞에 1시간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나오기 전에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소액 주주들이나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주주들의 의견을 발표를 하는데 그걸 라이브로 다 보여주거든요. 거기에 테슬라로서는 감추고 싶을 것 같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로 생방송이 되는데 예를 들면 테슬라가 아이들의 사고에 대해서 반기한 게 있다. 테슬라의 어떤 자율주행차 사고 같은 걸로 일어났던 인명피해를 봐라.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가 제대로 지금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테슬라의 미래도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진짜 거의 무슨 정말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런 기사를 쓰는 언론사라는 광고도 주지 마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주주들의 아주 날선 비판이 나오는데 그걸 다 라이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 듣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픈되어 있는 상태로 이거를 진행하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론 머스크도 2시간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혁신가처럼 얘기를 이렇게 임자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 계속 강조하는 게 아니 프로토타입을 보여드리는 건 쉽다. 양산이 어려운 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주주들을 숫자를 가지고 설득하려는 그런 사업가로서의 측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일론 머스크의 이미지가 화성에 가겠다. 스페이스X를 띄운다. 약간 좀 몽산가?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는 당신들이 열심히 벌어서 나의 회사에 투자하는 걸 헛되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진짜 양산은 이러이렇게 힘든 일인데 그래서 제가 어디 어디 공장을 지어야 되고 어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좀 더 지켜봐 주셔야 우리가 정말 원하는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다. 굉장히 성실하게 리포트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그런 이미지가 이미지에 더 혹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그래도 이 회사 주식을 사는 거다. 단지 힙하고 이런 이미지에 끌려서가 아니구나 확실히.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그런 모습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CEO라든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마는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지상파의 메인 뉴스는 그런 그릇이 아닌데 다양한 매체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기업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하면서 투자자나 혹은 일반 소비자들도 저 회사는 저런 회사구나 라고 알 수 있게 그렇게 얘기도 하고 데이터로도 좀 보여주면서 설득을 하는 직접적인 설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CEO들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기 때문에 그냥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렴풋이 아는 거고 혹은 무슨 애널리스트라든가 이런 중간에서 누가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 회사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전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저는 그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맞아요. 저는 대단한 자신감, 대단한 투명성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비록 오늘 일론 머스크가 내놓은 그 목표들이 설사 2024년쯤에 성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주주들을 설득하면 투자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당신들이 우리 회사 주식을 사는데 쓴 돈 한 푼 한 푼에 대해서 이렇게 쓸 거고 이게 얼마나 어렵게 번 돈인지 모르지 않는다는 것을 굉장히 차근차근 주제시키는 느낌? 그런데 테슬라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나름 자산가들 아닐까요? 어쨌든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렵게 갖고 계신 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렵게 이렇게 투자하시는 한 주, 두 주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왠지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발언하는 주주들은 꽤 좀 자산이 있는, 자산이 많다고 해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 남들보다 손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닌데 그리고 재밌었던 게 혹시 보셨어요, 영상?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비대면 해야 되니까 다들 차에서 안 나오잖아요. 다 테슬라를 타고 와서 마음에 드는 소리 하면 막 경적 울리고 재미있더라고요. 나와서 스트레칭하라 그랬다면서요. 중간에 잠깐 나와서 스트레칭을 해요. 아니, 그게 스트레칭을 하면 어떡합니까, 거기서. 그것도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3시간을 안 끊고 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네 회사에 제기된 그런 안전 문제라든가 어떤 착취 문제 같은 것, 안에 사내 성추행 문제 이런 거를 그냥 라이브로 다 그것까지 보여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우리나라 회사들 주주총회 혹시 취재 가본 적 있죠? 주주총회는 저는 가본 적 없어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 주주총회 이런 데를 가봤는데 요새는 안 그러는데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띠제가 삼성 원래 꺼였잖아요. 그럼 이제 주주들이 오면 아띠제 케이크를 하나씩 줍니다. 케이크 하나씩 받아가고 그 주주총회장 앞에 서 있으면 케이크를 든 사람과 안 든 사람으로 일단 신분이 나뉘어요? 나뉘죠. 나뉘고 꼭 한 두세 명씩 섭외된 인사들이 있어요. 미리 섭외된 사람. 굉장히 말을 길게 하는 약간 좀 나이 있으신 분이 역할을 맡는데 배우가 있잖아요. 굉장히 일장 연설을 하면서 우리가 앞날이 어떻고 지금 경영 잘하고 계시고 이걸 더 해야 되고 그 얘기를 정말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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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몇 마디 하고 호로록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테슬라 오늘 배터리 데이 같은 경우에 모두가 혁신 쪽으로 초점을 맞췄지만 권혜리 기자 같은 그런 초점을 또 한 번 맞춰서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주총회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은 없는데 취재 갔다 온 사람들 문제가 있을 때 보통 주주총회까지 가잖아요. 가서 얘기를 들으면 이런 분위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세계로 라이브 중계되는데 그런 거를 가감없이 보여준다는 게 저는 굉장히 공무적으로 느껴졌어요. 부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주가가 지금 얼만데요. 사실은 책임감 있게 경영해야 되는 거 맞고 물론 주가가 싸던 비싸던 건 경영하는 사람은 책임감 있게 해야 됩니다마는 더더군다나 IT 쪽에서는 제일 앞서간다는 회사의 경영자로서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게 권혜리 기자가 말한 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IT 회사의 CEO 중에 성격파탄 아닌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나중에 봤는데 성격 괜찮더라 이런 사람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보면 그런 데서는 흑력사를 가진 CEO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그런 쪽에서는 남에 뒤지지 않고 그렇지만 어쨌든 사업가로서는 또 그렇게 공적인 장소에서는 그런 점잖은 모습 우리가 경영인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리 입장에서 한번 다시 바라봐야 될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다음 주제 이거는 제가 굉장히 재밌어하는 주제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용산이 난리가 났습니다. 요새 용산 전자상가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컴퓨터 그래픽 카드가 새로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용산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컴퓨터 조립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조립 컴퓨터 써서 집에 왜냐하면 회사에서 주는 업무용 노트북 정도면 제가 할 일들은 다 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게임한 지가 제가 좀 오래돼서 옛날에는 게임을 물론 대학생 때 처음 컴퓨터 샀을 때부터 생각해보면 게임기였죠 뭐. 리포트는 잠깐 잠깐 쓰는 거고 게임기였는데 이제 게임을 굉장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기대치가 높은 새 그래픽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게 100만 원이에요. 그거 하나에? 한 장이 100만 원이에요. 그래픽 카드가 100만 원입니다. RTX 3080이라는 그래픽 카드가 RTX 20 얼마 얼마 거기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3080이라는 제품이 새로 나왔는데 3을 띄웠구나. 이거를 용산에서 보통 물건을 팔았었는데 유통회사 중에 한 곳이 이걸 사온, 떼온 회사 중에 한 곳이 쿠팡으로 그냥 바로 넘겨버렸어요. 용산에 주지 않겠다. 쿠팡으로 바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용산이 난리가 났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이 얘기도 재밌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모든 업체, 특히 유통 관련한 혹은 그 밖에도 저희 미디어도 마찬가지, 미디어 산업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이 바뀌고 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좀 깨달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례다 싶어서 그럼 그 그래픽 카드는 용산에는 아예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회사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곳 중에 하나, 가장 큰 곳이 용산에 안 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 용산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조금 독특해서 그래픽 카드 만든 회사가 있고요. 미국 회사죠. 그걸 가지고 오는 수입 회사가 있고 그거를 총판이라는 데 넘깁니다. 원래는 용산에 있는 총판. 용산 총판. 거기서 이제 도매상, 소매상, 그 다음에 소비자로 넘어가는데 제가 사실 이거 보면서 무슨 얘기냐면 약간 이제 한우의 느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중간에서 이제 소비자에게 바로 가지 않고 총판, 도매상 여기를 거치면서 어마어마하게 붙어요, 돈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20대 RTX 20대에 미국 가격이 한 85만 원? 이 정도였는데 한국에서 그때 용산에서 나올 때가 150만 원씩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따불을 쳐버리는. 이번에도 사실은 유튜브 같은 데에다가 용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올린 영상을 보면 이걸로 한 장사 하려고 했었는데 대기업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한마디로 쓰러트리고 있다. 이러면서 붕괴하는 영상이 올라왔다가 지워졌어요.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까 제가 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본 150에서 200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용산에다 물건을 풀었으면. 근데 이제 쿠팡이라는 상당히 미묘한 업자가 등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차고 있는 게 샤오미 미밴드인데 샤오미 미밴드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쿠팡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애플도 쿠팡하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유통 채널이 독특하잖아요. 노트, 갤럭시 노트도 쿠팡하고 하고 그러면 이제 주문을 하면 바로 직배송이 다음 날 날 날아가기 때문에 만든 회사 쪽에서도 제조사 쪽에서도 좀 빠른 반응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사는 입장에서도 번거롭지 않으면서 어차피 제품은 특히 공산품은 뻔히 아는 제품이잖아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굉장히 싼 값에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물론 문제는 지금 쿠팡에서 물건이 돈이 나가지고 뭐 평소 트래픽에 30배가 걸렸다나 뭐 그래요. 그걸 살라고 몰려드는 바람에.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권혜리 기자는 용산 경험이 없죠. 아 있죠 저도. 뭐 이제 얼마나 가봤습니까? 진짜 저도 오래된 것 같아요. 전자제품 사러 다 다녀본 게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용산에서 특히 대학교 한 1, 2, 3학년 때까지는 용산에서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갔었거든요. 남의 컴퓨터 맞춰주는 것도 제가 다 해줬습니다. 이게 제가 견적 내는 걸 되게 즐겨서 이 가게 저 가게 다니면서 제가 견적 뽑아주는 주변에 이제 누가 컴퓨터 산다 그러면 저를 먼저 찾아서 야 용산 가자 떡볶이 사줄게. 용산 전자상가 앞에 떡볶이 가게들이 있었어요. 쭉 일렬로 있고 거기서 이제 그럼 제가 튀김도 사라 떡볶이만으로 부족하다. 근데 이제 주객이 전도가 돼서 주객이 전도가 돼서 저랑 용산에 가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 저에게 요청한 사람은 이쯤에서 사고 싶은데 제가 한 군데 더 가자. 5천 원 더 깎아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용산에서 그런 걸 주도하고 그다음에 뭐 그때 CD 플레이어나 뭐 이런 거 워낙 그럴 때니까 그런 것도 가서 많이 흥정하고 했었는데 저는 눈탱이를 맞는 일이 사실은 없었어요. 저는 자주 가다 보니까 그렇게. 그쪽에서도 이제 보면 알거든요. 대충 저 정도는 레벨인가. 몇 레벨인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스마트폰 전화기.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전화기나 뭐 이런 것도 용산 가서 많이 샀었고. 근데 그때 뉴스도 많이 등장했지만 용산 가서 당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건 뭐 여기서 그런 비속어를 말할 수 없습니다만 용산에서 물건 파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가 아예 있을 정도로 알아요. 알죠? 그 단어가 있을 정도로 용산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컴퓨터 이런 부품 그때는 뭐 전화기, 게임기 뭐 이런 쪽으로는 용산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데 거기 가면 던전, 용산 던전이라고 불렀는데 던전이 뭐냐면 이제 그 약간 괴물 잡으러 가는 그 미로 같은 뭔가 전투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 물건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유통구조가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지금 이걸로 박살이 나버린 경우인 거죠. 이 전에는 그러면은 쿠팡이나 이런 데서 그런 뭐 게임 좋아하시고 그런 고사양의 그래픽카드를 원하는 분들이 기다리는 신제품을 용산 가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럼요. 반대로 수입사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메인 채널인데 이거를 건너뛰고 만약에 다른 데 줬다가 이쪽에서 예를 들면 어, 누렴 물건 안 팔 거야. 왜냐하면 여기가 꽉 쥐고 있는데요. 누렴 물건 안 팔 거야. 라고 셧다운을 해버리면 회사가 쫄딱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 물건을 쿠팡에 넘긴 회사가 상당히 자본력이 있는 회사고 일단 한번 싸워볼 만한 체력이 되는 회사고 저는 한 몇 년 전쯤에 이미 주도권에 넘어갔을 거라고 안 그랬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서 이 회사가 같이 욕을 먹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너네가 그렇게 유통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이걸 왜 방치를 하느냐 그리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판매도 더 될 수도 있었는데 덜 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던진 거죠. 저는 상당히 안에서도 논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이거 이래도 괜찮냐 기존에 끊고는 거의 바이바이 하기로 하지 않았으면 못 내릴 결정이긴 했겠네요. 기존 채널을 끊어버린 거니까 쿠팡이라는 데가 없었으면 그냥 지마켓이나 옥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느낌적으로 느낌적인 느낌이 지마켓이나 옥션은 왜냐하면 오픈마켓이라서 다른 용산과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용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쿠팡은 들어갔을 때 로켓 배송 혹은 이렇게 찍혀있으면 쿠팡이구나 쿠팡이구나 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끊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 회사가 저는 굉장한 선택을 리스크를 지고 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용산 그 사람들이 단결해서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서기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반대로 얘기를 하면 용산에서 물건 파는 분들이 소비자들의 불만 바뀐 시장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한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거죠. 그랬다가 정말 정말 이걸로 한 몫 벌어보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신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이걸로 한번 이번 기회에 좀 떼보자고 했었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대로 용산에 계신 사람 용산에 있는 사람들 빼고 그 밖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용산에 대한 야 그래도 용산 애들 어떡해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 우군이 하나도 없는 이 지구상에 저도 생각해보니까 오래되긴 했는데 학교 다닐 때 중고 노트북 같은 거 사러 갔었죠. 저도 항상 친구랑 같던 생각이 나요. 제가 잘 모르니까 좀 잘 아는 애들이랑 가서 그런 애들이 바쁩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정도면 되게 잘 산 거라 그러면 그렇구나. 그게 마지막 경험이었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다들 약간 당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가는 데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준비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싸울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무슨 상담이나 대화가 아니라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가야 되는 데였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농산물이나 축산물 제가 아까 소고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고기는 전국에서 제조하는 그러니까 키우는 농민들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고 또 유통채널도 이거보다는 더 복잡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렇게 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도 그런 식으로 넉넉히 과연 놔둬서 될 일이냐 예를 들면 롯데마트 같은 데서 한번 그걸 시도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소고기를 직매입하는 거를 중간 유통과정 빼고 한마디로 도축해서 바로 그냥 롯데마트가 사들이는 방식을 작년인가 한번 시도를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물량 자체가 그렇게 아주 전량은 아니니까 당연히 지금 기존의 구조대로 가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유통채널들이 세상 바뀌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저는 굉장히 극한 사례 격렬한 사례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픽카드 게임용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의 나라 얘기 같고 전혀 별색의 얘기 같지만 저는 보면서 이렇게 한방에 쓰나미처럼 휩쓸고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흐름이 이걸 보고 나면 예를 들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유통사들 다른 어떤 수입사들 이런데도 쿠팡이 한번 줘볼까? 그러면 저렇게 되네 물량이 그렇게 쿠팡에서 올려들어가지고 서버가 버벅일 정도로 다 팔렸거든요 계속 물량을 쿠팡에 넣으면 다 팔릴 거거든요 그러면 수입을 해오는 입장에서는 굳이 용산에 줘가면서 이렇게 토닥토닥 할 이유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쿠팡이 여기까지 생각하고 이렇게 유통망을 뿌렸나? 아마 아닐 것 같긴 한데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이제 들어와서 RTX 3080 이 그래픽카드를 사는 사람들은 사실 쿠팡을 그렇게 열심히 사는 세대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남자들이고 대부분 젊은 남자들 게임 즐기는 이거를 깔아가지고 뭐 TV 보려고 까는 건 아닐 때니까 게임하는 세대면 쿠팡에서 굳이 그렇게 물건 사는 사람들하고 겹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볼 때는 쿠팡 입장에서도 괜찮고 새로운 소비층을 끌어들이는 거니까 저는 유의미한 유통업계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서 그런 점에서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여기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이 어려워진 부분 그래서 이번에도 재난지원금이 나갑니다만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 더더욱 힘들어질 자영업이 저는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미 기존 소매업 중에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건물주들 건물 사가지고 세주고 있는 분들 중에 물론 식당 같은 거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이 줄어들지언정 유지가 된다고 하지만 물건 파는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또 빠져나갈 수가 있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건물 사고 세주다가는 거기도 위험해질 수 여러가지 양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미 번화가 같은데 아주 그러니까 워낙 저금리니까 건물주들이 그냥 이자 내면서 버티고 면서 임대료를 많이 안 내리고 있는 거지 이미 진짜 뭐 이렇게 변두리나 골목이 아니라 가장 상권이 발달했다는 곳들도 1층이 빈대들이 많잖아요 이게 아무리 저금이라고 해도 오래 버티기 힘들 수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듣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예를 들면 지금은 어떤 플랫폼에서 내가 컨텐츠를 태우느 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컨텐츠가 굉장히 훌륭하면 가장 태우느냐 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컨텐츠가 굉장히 훌륭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나한테 유리한 유통을 찾아갈 수도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그 쿠팡 로켓파이 쓴 것 같은 경우는 쿠팡이 직매입을 좀 많이 해요 거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쿠팡에도 오픈마켓이 있는데 쿠팡도 오픈마켓만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다면 선배가 지금 말한 것 같은 모험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직매임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이 RTX 3980에 대해서는 얘는 그냥 올리면 매진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업체도 도박을 할 수 있었던 거고 한우는 사실 그게 좀 쉽지 않은 게 한우는 이미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굉장히 아주 빅데이터 이용해서 맞습니다 경영 잘하는 온라인 업체도 있지만 한우는 유통업자들이 다 그렇게 중간에서 사실 떼먹기만 하는 건 아니고 그 이게 수요가 넘칠 때랑 넘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넘칠 때는 잠깐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그거를 갖고 있고 뭐 약간 이게 부족할 때는 거기서 좀 돈을 벌고 신선식품은 사실 그렇게 중간에 좀 창고도 있고 중간에 손해도 보고 늘 동일한 정도의 수요를 내가 너로부터 사갈게 제조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축산 하시는 분들로부터 그런 어떤 중간 우려가 좀 있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우가 빅데이터 하는 굉장히 요즘 스타일로 사업하는 온라인 업체들이 나와도 기존에 그게 유지되는 건데 이 알틱 3989 같은 경우는 뭐 매진을 기대하기도 했겠지만 조금 쌓여도 두구두구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한번 모험을 했을 때 그게 성공이 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권해리 기자 저는 말을 동의하는데 농축수산물 유통하는 중간업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JTBC에서 리포트한 것 중에 저는 뉴스 방송 뉴스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생생한 싱크가 있느냐 없느냐 맞아요 맞아요 뻔한 얘기만 줄줄줄 하고 인터뷰가 나와서 견날 경찰청 사람들처럼 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사실은 그래서 변명을 하자면 몰래 싱크를 타는 다른 경우들이 그런 이유들이 있긴 하죠 세워놓고 인터뷰를 부탁드리면 너무 딱딱한데 맞아요 그저까지 말 잘하다가 이렇게 재밌게 말씀하시는 분이 왜 방금 말씀하신 거 여기서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안 되잖아요 물론 그건 약간의 핑계일 수 있는데 그때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JTBC 뉴스 보다가 야 저 싱크 죽인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게 소고기였나 뭐였나 했는데 너무 많이 붙이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했더니 유통업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직접 와서 잡아 드시던가요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싱크 보면 야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에 있는 그래픽 업자들 이 판매 업자들이 이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마인드도 그런 마인드 그럼 직접 와서 당신들이 떼갖고 해보든가 나 아니면 안 되잖아 어쩔 거야 라는 그 마인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쿠팡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을 꾸매도 못했었던 거죠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권현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뭔가 다른 성격이 있고 창고도 있어야 되고 신선 배송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도 또 그걸 또 깨버리는 실제로 이미 여태까지 있었던 공고한 그 어떤 기존의 유통은 많이 깨졌죠 많이 깨졌는데 사라질 수는 없는 게 새로 나온 업체들이 완전히 다 소화할 수는 없으니까 신선식품은 썩을 수 있을 때 이거를 좀 손해를 떠안았다가 부족할 것 같을 때 부척하는 요 요 이게 아주 사라지긴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전에 그때 약간 이제 밈화가 돼버렸는데 몇 년 전에 만화 관련한 좀 논란이 있었을 때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한 만화가가 야 이 글에서 만화 안 볼 거야 뭐 이거 올렸다가 이 글 한 줄로 사실 모든 사태가 정리가 돼버렸거든요 안 본다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글에서 그래픽카드 안 살 거야 여기서 뭐 여기 아니면 살 때 있을 것 같아 그 생각도 제가 볼 때 그런 같은 맥락인 거고 와서 잡아드시든가도 같은 맥락인 거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저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요새 뉴스 다이어트라는 책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책은 아닙니다 외국 책인데 그 책이 주장하는 건 뉴스를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인생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면서 뜨끔 뜨끔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뉴스 저희 같은 경우도 미디어 산업도 아직도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야 이 그래서 뉴스 안 볼 거야 뭐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났죠 그런 시대 근데 그걸 지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이 방식이 아니고 저렇게 우리가 타파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이렇게 용산의 판매상처럼 우리도 우리 방식만 고수하고 야 그래서 이거 우리 안 보면 내면 뭘 볼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 저거 뭐야? 이래가지고 그냥 한방에 밀려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럼요 제가 아까 뭐 소매업자 자영업자분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라고 겁을 주는 게 아니라 당장 저도 보면서 이걸 보면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제가 딱 집어서 이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 1년 뒤 이런 일이 벌어져서 뉴스가 쏠딱 많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왜냐면 제가 거기까지 모르기 때문에 어렴풋이 뭔가 산 너머 저기서 뭔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너네도 곧 이런 일이 닥칠 것이다 라는 느낌이 뭔가 뒤통수가 저릿저릿한 그런 상황에서 이 기사를 보고 나니까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하하 하고 지나가기에는 의미가 있어 보이는 어 그럼요 네 저는 이거를 글쎄요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메인 뉴스에서도 진상파 뉴스에서도 이렇게 앞뒤 붙여서 해볼 만한 뉴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 근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유턴을 하자면 그래픽카드를 100만 원을 주고 사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부러우면서 뭔가 그걸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만 원짜리 그래픽카드를 꽂아서 뭔가 거기서 그 이상의 재미를 뽑아낼 수 있는 건데 어느 순간 저도 소시민적이 돼서 뭔가 100만 원 이상의 물건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언제 그래 마지막에 내가 100만 원 이상 뭔가 주고 물건을 산 게 언제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한 10년 전에 자동차 산 이후로는 100만 원 이상의 뭔가를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30살 때보다 지금 더 절약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삶의 무게가 더해져 가면서 쓸쓰미가 많이 줄어가는 것 같아요 되게 절약해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예를 들면 가전제품 이런 것도 한 번 사놓으면 멈추거나 깨지지 않으면 완전히 박살나지 않는 다음이야 얼르고 달래서 보통 다 계속 쓰니까 맞아요 그렇죠 밥솥 이렇게 쓰는데 밥맛이 점점 떨어져가는 게 느껴져도 밥이 되면 됐지 뭐 이러고 그냥 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사태를 보면서 저는 반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브레이크를 걸자면 100만 원짜리 그래픽 카드를 사는 분들에 대한 뭔가 나도 저를 동경 근데 엄청 많고 아니 그래픽 카드가 1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시스템은 그 이상이고 그걸 깔아줄 만한 이게 굉장히 알아요 이게 그리고 게이도 주사율이 굉장히 그러니까 영상도 이번에 아이유가 유희열의 프로그램 KBS 프로그램에서 8K가 지난주에 영상이 풀렸어요 8K 영상이 그게 컴퓨터 시스템 테스트용 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되게 버벅거리는구나 안 돌아가는 거죠 8K 영상이니까 근데 이건 제가 돌아가겠죠 이제 이 정도 100만 원 그래픽 가면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모니터도 좋아야 됩니다 모니터도 엄청나게 좋아야 되고 뭐 모니터만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소리만 화면만 좋으면 뭐예요 소리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 있으면 다 있어야죠 그리고 그게 있으면 뭐합니까 방이 이게 또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 게임 시작해서 또 거기다가도 또 많이 그렇겠죠 편집이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실은 참 재밌는 주제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래픽 카드 가격을 봤더니 100만 원인데 이걸 못 사가지고 지금 안다라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수두룩하고 이걸 사가지고 설치했습니다 라는 분도 있고 심지어 유튜브를 봤더니 이걸 사서 분해를 해봤습니다 그럼 두 개는 샀겠네 두 개만 샀겠습니까 와 100만 원을 쪼개봅니다 라는 수표 찌습니다 약간 이 느낌 있잖아요 플렉스 플렉스죠 GPU 플렉스 저는 보면서 일단 1단은 신기하구나 2단은 부럽구나 그래서 이제 그 게임 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소니가 차세대 기기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곧 나옵니다 곧 나오는데 플레이스테이션5 소니에서 만든 제품을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도 예약 판매를 했는데 1분 컷으로 반판되버리고 그런건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제 소소하게 저도 뭔가 절의 자유를 찾아서 수석인데 너무 너무 서론이 길었어요 결국 아니 그래서 뭘 사고 싶다 라는 거잖아 지금 뭘 사고 싶은데 뭐 기껏 사봐야 무슨 스팸 싸게 나온 거 그거나 누르고 있고 이래서야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간이 쪼그라든 것 같아요 옛날처럼 막 제가 옛날에도 그런 성격은 아니었지만 지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은 게 더 슬픈 저는 사실 옛날에는 굉장히 경제관이 없었어요 근데 요새 안 그래요 저는 원래 못 지르는 성격이긴 해요 절 아는 분들은 네가 언제 질러나 봤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답답한 성격 그런 부분은 답답한 성격인데 야 이거 진짜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사볼까? 사봐요 아니 근데 그래픽카드만 사면 뭐하냐는 말이에요 들고 살인 찍고 플렉스 인증샷 인증샷? 그 누구나 제 페북 친구나 이런 분들 중에 이거 제가 샀다고 몇 불이나 알아주겠습니까 그게 뭔데 도대체 자기 만족 자기 만족 하여튼 뭐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오늘은 사실 중간에 테슬라하고 이거를 쪼개도 될 것 같은 느낌이 근데 벌써 한 시간이 지났네요 한 시간 지났어요 뭐 손승우 기자의 빈틈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또 깨끗이 들어와야 그럼요 되게 했잖아요 숨겨야 된다고 항상 이렇게 중간중간 섞어줘야 되기 때문에 휴가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씹히는 거는 뭐 또 감수하고 갔다 와야죠 그죠? 재밌는데 다녀오셔서 즐겁게 보내셨어야 될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제 어떤 부서에서 부장이 휴가 갔을 때가 축제 아니겠습니까 손승우 기자 부서는 지금 축제 기간 아 그 팀은 그렇겠네요 축제 기간이다 부장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즐거울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하여튼 뭐 다음 주에는 추석이 껴있어가지고 일주일 쉴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주에 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0월에 뵙겠네요 네 10월에 벌써부터 쌀쌀하던데 오늘 점심때도 선선하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뛰러 나갔었는데 운동하러 긴팔을 입었어요 쌀쌀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잘 못 뛰면 사실은 말은 이렇게 거북이처럼 뛰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 데이터를 공유할 페이스북에 자기 뛰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 앱 뛰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 이렇게 빨리 뛰어 막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저보다 자기들끼리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게 플렉스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 그게 그냥 선과 숫자와 킬로미터일 뿐인데 그 러너들끼리는 오 얘는 좀 하네 막 이런 거를 저보다 느린 분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저는 산보하듯 뛰는데 쌀쌀해졌다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어우 제 앞에 남자 네 분이 우통 벗고 뛰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죠 저분들은 안 추운가 보다 달리는 분들의 세상 라고 생각했는데 뭐 방금 권혜리 기자 얘기 듣고 나니까 플렉스일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고 그래서 저 진짜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다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감기 걸리시면 좀 열나고 특히나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맞아요 몸 관리 굉장히 잘 하시고 독감 주사 맞으실 수 있는 타이밍이 오면 맞고요 저희도 빨리 맞아야죠 독감 주사 전 맞았습니다 벌써 맞았어요 저도 제가 늦었네요 나오자마자 맞았어요 독감 주사도 맞으시고 몸 관리 잘 하시고 추석 잘 보내시고 살은 찌지 마시고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살 찔 것 같아요 불안감이 있는데 다다음 문제를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